자 안녕하십니까 박동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분들 여러가지 요청하신 바가 있어서 여름방학 학습법 관련된 공부방법 퀘스트도 찍어야 되겠고 공부방법 꿀팁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선생님 수강생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분들께서도 이거는 영상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웃기려고 나온 게 아니고 진짜야 웃기려고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될 만한 제가 현역 때 재수 때 수능시험에서 두 번 다 영어 100점 맞았는데 그때도 사용을 했었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었던 학습법을 안내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번 끝까지 한 10분 정도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은요. 영단어 암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다른 어떤 방법들, 뭐 엄청 좋은 독해 방법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그래서 선생님도 맨날 마스티마, 레퍼런스, 엠파시스, 리딩 이게 뭐 신의 기술이고 이거 무조건 성적이 오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제조건이 하나 필요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휘를 꾸준히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조건 하의 기술이 사용이 돼요. 아예 어휘를 모르면 당장에 어떤 부분을 구문놓기를 못하는데 그 부분 내용으로 막 어떻게 논리적인 추론 같은 것들이 되겠어요. 부분만 읽고 푸는 발취독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해도 어쨌든 어휘가 맨날 막히면 방법이 없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영단어 수거는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좋은데 이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하나 꿀팁을 드리려고 영어 단어를 근데 자습시간에 차분하게 앉아서 외우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시간이 아까운 일이야. 왜냐면 내가 앉아서 집중할 수 있을 때는 예를 들면 국어 독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수학 개념이라든지 수학 심화 문제를 푸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단어는 어수선할 때 아니면 짧게 짧게 끊겨가지고 쉬는 시간 같을 때요. 집중이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그런 버리는 시간에 외워줘야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려면 영어 단어 외울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단어장 갖고 다니면서 외우면 좋은데 심지어는 그것도 번거로울 때가 많아. 여러분도 어디 다닐 때 항상 엄마 나 학교 갔다 오게 하면서 손에 단어장을 들고 가시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든지 간에 거의 항상 분신처럼 갖고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유튜브나 릴스만 신나게 본다라고 하면 그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그런 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 스마트폰도 여러분들 영어 100점 맞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게 좋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네이버 사전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이버 사전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네이버 사전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이거 무료니까 공짜니까 내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야. 영어 사전 들어가시면 어떤 영단어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나오는 모르는 단어 같은 것들 검색을 해볼 거 아닙니까. 공부하다가 복습하면서 찾아보죠. 그러면 찾아보기를 하면 영단어가 딱 뜨는데 그 옆에 플러스 모양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얘를 단어장 프로그램으로 딱 집어넣어줘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단어장 프로그램은 내가 어떤 책에서 뽑은 단어인지 몇 단원에서 뽑은 단어인지 항목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카테고리에다가 내가 찾아본 단어를 바로바로 저장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다가 나오는 모르는 너희만 옮겨 적어놓고 체크를 해놓고 모아놓고 그것을 자투리 시간에 암기를 해놓는 툴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2, 30 단어 정도 쫙 모아놔.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딱 하면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 밑에 뜻까지 다 나오게끔 카드식으로 짤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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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방식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트하고 다니거나 10분, 5분 자투리 시간에 0단어, 10개, 20개, 30개 정도를 플레이를 시킬 수가 있어. 빠른 속도로 하루에 100개, 200개씩도 복습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암기가 됐나 안 됐나 체크하는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퀴즈 같은 것들까지 여러분들께서 해보실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무료야. 그리고 저장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편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뭐 홍보요원 같네요. 근데 여러분들 도움되는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홍보해드리는 거야. 이건 돈 내고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또 좋은 충격적인 거 하나. 여러분 컴퓨터로 접속을 하면요. 이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컴퓨터로 로그인해가지고 들어가서 단어장 페이지를 열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가 모아놓은 단어장 어휘들을요. 사전처럼 인쇄를 해서 뽑을 수 아니, 단어장처럼 인쇄를 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영단어, 그리고 뜻 이런 것들까지 다 나오게 예문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실제 단어장처럼 인쇄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생각해봐. 어떤 단어장이 내가 몰라서 직접 찾아본 단어만큼 나한테 중요한 어휘가 어디 있겠어? 기가 막히죠? 내가 몰라서 찾아봤었던 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휘만을 모아놓은 단어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다가 걔네들 인쇄해가지고 재본 떠버리면 여러분 뭘로 쓸 수 있어요? 나만의 맞춤 단어장 자료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필수적인 단어장 책으로 나온 것들도 여러분들이 필수 기본 어휘를 암기하기 위해서 한두 권 정도 암기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실력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공부하다 나오는 모르는 어휘를 정리해놓고 갖고 다니면서 외우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이런 게 귀찮다. 나는 디지털한 사람이 아니고 아날로그한 사람이다 하시면요. 그냥 갖고 암기 수첩에다가 옮겨 적어놓고 갖고 다니면서 외우시는 것도 좋아해요. 한번 써보면서 암기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수업 시간 같은 때나 자투리 시간 같은 때 스마트폰은 꺼내놓고 있으면 혼날 수도 있잖아. 근데 암기 수첩을 꺼내놓고 있으면 안 혼나거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시간 재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학교에서 처할 때 이 수첩에다 적어놓으면 언제든지 꺼내놓고 볼 수가 있으니까 수첩으로 해도 좋아요. 그런데 휴대성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 단어 어플리케이션 사용해보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 어플리케이션 이건 스마트폰 기준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사전이라고 컴퓨터에서는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페이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돼 있는 상태로 영어 단어 하나 찾아보고 플러스 버튼 추가해서 딱 눌러보면 아 단어장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저장을 어디다 할래? 라고 나와요. 단어 몇 개만 저장해놓고 암기하는 거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여러분들 배우시면 똑똑하니까 5분, 10분이면 여러분들 마스터할 수 있어요. 기능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홍보요호는 아니지만 이게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용해가지고 정말 도움을 많이 봤어. 그런데 나는 학창시절에는 사실은 이걸로 했지. 영어 100점 맞았을 때는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외웠는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 요즘에는 문제집도 또 여러분들 태블릿으로 푸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다고 하면 하루에 생각해봐. 일평균 버리는 시간을 주어서 하루에 20단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누적을 시켜버리면 1년이면 6, 7천 단어가 나와요. 1년이면 6, 7천 단어가 나온다고. 20단어 정도만 누적을 시켜둬. 그런데 1년에 6, 7천 단어면 이게 적어? 수능 만점을 받고도 남아요. 1년 정도면. 그런데 그것도 플러스 알파 되는 것만. 그러니까 0단어는 습관이야. 이 습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100점 맞는 사람하고 3, 4등급 맞는 사람하고 구분이 돼.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1년이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20개 하지 말고 30, 40개 해. 그러면 수능 볼 때까지도 적어도 1, 2천 단어 이상은 충분히 누적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당장 시작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1등급 정도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 택티컬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략이나 전술. 기존과 달라짐이 없이 어떻게 발전을 만들 거야? 어저께까지 오늘 똑같이 살면요. 내일이 어떻게 달라지겠어?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죠.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0단은 어떻게 외워야 되냐고. 그래서 알려준다. 자투리 시간에 외워라. 수첩으로 외우는 거 좋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외워도 좋고. 아니면 양쪽 다 해놔라. 이거 수첩 정리하면서 단어 찾아보자마자 플러스로 저장만 한 번 해놓으면 나중에 버스에서 외울 때 수첩 없을 때는 이걸로 외우고 수첩 있을 때 학교에서는 이걸로 외우고 이렇게 외워도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인쇄해가지고 컴퓨터로 인쇄해가지고 한 100단어, 200단어 아니면 1000단어, 500단어 정도 됐을 때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읽어도 좋지. 재보내가지고. A4용지에 인쇄해서. 좋죠? 이거 활용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듣기 학습법을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봐. 이거는 수강생 요청으로 해가지고 제가 공부했었던 듣기 방법 팁을 좀 가르쳐 드리는데요. 일단 선생님도 외국에 나가서 살다 온 게 아니고 한국에서 저도 영어 공부를 독해 공부 위주의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맞귀에요. 잘 안 들려. 그래도 듣기를 항상 다 맞고 100점을 맞고 절대 실수 안 했던 게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은 듣기는 비슷한 패턴이 반복돼서 나온다고 생각했어.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듣기 쭉 하다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걸 느끼죠? 이걸 통계를 내보면 150에서 한 200개 정도 안쪽의 상황이 나와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듣다 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 다시 반복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간 표현, 약속, 어쩌고 저쩌고 어디까지 몇 시에 언제 가고 어떤 가게나 영화나 공연이 언제 개봉을 하고 언제 끝나고 어느 날은 쉬고 어쩌고 저쩌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영어로 하는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을요. 우리가 영어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고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게 소리로 매칭이 안 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업을 해주면 되냐? 일단은 뭐 수능 특강이 됐든 영어 모의고사 문제집이 됐든 뭐든 좋아. 일단 풀고 채점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해. 그 다음 과정에 뭘 해줘야 되느냐? 우리 보통은 내가 이거 못 들어서 틀렸구나라고 생각하고 듣기 파일 다시 안 들어보죠. 그러니까 그게 다음에도 안 들리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냐? 한 문제씩요. 스크립트를 아예 펴놓고 해설지에 스크립트 부분 펴놓고 들어봐야 돼. 근데 이제 시선을 스크립트 보지 말고 바보처럼 먼산 보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듣는데 다 들리다가 어? 잠깐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때 잠깐 스톱하고 그 부분 스크립트를 확인을 해. 아 이런 말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걸 계속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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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을 시키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어브 발음이 여기서 이렇게 나는구나. 나는 이 단어 발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는 말한 줄 알았는데 엄청 창피하게도 이렇게 읽는 게 아니구나. 이게요. 매칭이 되면서 교정이 돼요. 이거 교정되는 게 제가 옛날에 학원 원장 하면서 애들 지도를 했을 때 보통 맥스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때 이제 영어를 아예 안 해본 특성화고 다녔었던 특수고등학교 다녔었던 친구들 지도를 해보고 그때 듣기 문제를 10개 넘게 틀리던 애들이 다 맞거나 하나 틀릴 때까지 보통은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걸 매일 한 회씩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들리고 해서 소리로만 들었을 때는 매끄럽게 이제 얘가 탕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그렇게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해서 소리하고 줄글의 내용하고 매칭을 시키다 보면요. 나중에 모든 상황에서의 표현이 원어민처럼 다 들리지는 않아. 그건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런데 입시 영어에서는 어차피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유형 정도까지는 이제 귀가 거의 다 깔끔하게 뚫려 버려요. 이게 보통 3개월. 3개월. 그런데 진짜 막 내가 10개 넘게 틀린다 하면 한 1, 2달 정도는 더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내가 2, 3개 정도 틀리는 수준이다 하면 거의 1, 2, 3달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다 맞는 수준으로 되실 거예요. 그래서 듣기를 가끔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해야 하거든. 시간 단축해가지고나 엄청 빨리 듣는 연습을 하면 빠른 속도로 배속해서 듣는 연습을 하면 귀가 뚫리나요? 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소리하고 이게 뜻이 미닝이 매칭이 안 된 상태에서 빨리 듣기만 하면 이해가 가? 이해가 안 가는 상태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저기 아프리카 어떤 원시 부족의 말을요. 빨리 듣기만 하면 이해가 가요? 내가 뭐라고 했어? 이해가 가? 더 빨리 한 번 해볼까? 이렇게 훈련을 하면 되겠어? 아니야. 그러니까는 들리는 소리하고요. 미닝. 미닝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그 매칭 과정이 없기 때문에 매칭 과정 다음에 빨리 듣는 게 효과가 있는 거지 매칭이 안 된 상태에서 빨리 듣기 훈련만 하는 거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맞아요. 실제. 그래서 나는 충분히 매칭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듣기 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빨리 듣기 훈련은 해본 적은 없어. 항상 만점 맞을 때도.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겠죠. 근데 매칭 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이것도 전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시를 해줄 테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이 방법대로 훈련을 한번 해보셔요.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마스터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영어 독해지 복습하는 것도 우리 학생분들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고 게을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집을 풀 때 기본 목적은요. 발전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발전을 하려면 가장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약점이 보완되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은 오답 정리를 강조하시고 영어 선생님은 나는 사실 오답 정리를 별로 강조는 안 하는데 부끄럽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생각할 때 오답이라는 거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해. 영어 독해 공부를 할 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풀고 채점한 다음에 나는 항상 제자들한테 내 강의를 보면서 복습을 한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풀고 채점한 다음에 강의를 보면서 복습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끝내버리면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더뎌요. 굉장히 더뎌요. 근데 복습까지 했다면 우리 학생분들 보면은 엄청 교재에 막 알록달록하게 몰랐던 단어들도 막 다 써놓고 독해 어렵고 직독직해 안 돼서 선생님 설명 듣고 오늘 처음 봤던 와 저 미쳤네. 도치를 저렇게 시키냐. 저기서 생략을 저렇게 걸어버리냐.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막 설명 자세 예쁘게 써놓잖아요. 근데 웃긴 게 그러고 나서 안 봐. 그러면 일단 그게 내게 안 되니까요. 이 다음에 그 비슷한 게 나오죠? 그러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빨리 안 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몰랐던 어휘나 독해를 못했던 문장을 다음 달에 9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깔끔하게 털어내버릴 수 있게 되면 발전이 생긴 거 아니야. 그걸 기계적으로 무조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의도를 해줘야죠. 그냥 저절로 되겠지. 어느 천년에 내년 내후년에 올해 9월달 11월달에 시험 끝내고 싶으면 공부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요. 내가 이걸 외우고 가야겠다. 무조건 내가 흡수해야겠다. 이런 특수 부문이나 어휘나 아니면 직독직해가 안 됐었던 긴 문장 같은 데에만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놓으세요. 하이라이트 처리는 형광펜으로 하셔도 좋고 색깔펜으로 별표 처리를 해놔도 좋고 다른 부분 다 무시해버리고 그 부분들만 잘 보이게 해놓는 거야. 그 부분들만. 근데 단순해. 공부를 할 때마다 복습하고 내 인강 들을 때마다 맨날 마지막 과정을 하이라이트 처리로 끝내주는 거야. 색깔펜으로 예쁘게 알록달록해서 내가 주워갈 것들만 좌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딱딱딱딱. 예. 마킹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 공부가 끝났을 때나 절반 정도 진행됐을 때부터 앞부분에 맨 앞부분부터 체크된 부분들을요. 계속 반복 읽기 하면서 암기를 해줘요.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만 하루에 할애를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곧 단어장도 되고 복잡한 구문장도 되고 그리고 독해 연습 훈련장도 되는 건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다시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자료가 많고 낯선 지문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째로 다 다시 읽는 거는 시간 낭비야. 근데 몰랐던 단어라든지 아니면 어려웠었던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독해가 굉장히 특수했던 이상한 문법 들어간 특수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3번에서 5번 정도는 반복해서 볼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크된 부분만 쭉쭉쭉쭉 보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어휘, 구문 그리고 특별한 긴 어려웠었던 문장 독해하는 연습하려고 그것만 딱딱딱딱 발췌해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려. 되새기면서 계속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아, 내가 이제 이런 정도 문장은 할 수 있어. 컴마 두 개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는 문장은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는 해석하면 되겠구나. 확신이 딱 들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번에서 5번 정도 복습해도 이게 좋은 게 시간이 거의 안 걸려요. 공부해놨던 걸로 하니까. 근데 이렇게 외우면 되지. 어? 이런 예를 들어서 부분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책을 사서 뭘 공부를 하고 외워야 됩니까? 독해 공부하는데 내가 약점이 다 드러나 있는데. 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약점만 핀포인트로 강화하는 게 도움이 빨리 되겠어요? 아니면 내 장점까지 다 섞여있는 거를 계속 보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어요. 약점만 딱딱 골라서 해야 시간, 최단 시간 안에 빨리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 약점을 잘 표시해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A라는 독해집을 이 작업을 해놓고 아, 다 끝났어. 오케이. 그리고 B라는 작업을 시작해요. 선생님 거 인강 교재를 이제 두 번째 강의 딱 들어왔어. 그러면서 얘를 쭉 또 배우면서 그때 얘 체크해놨었던 것들을 딱 복습미끼를 막 계속해. 한 10분씩만. 10분, 15분 정도만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외우면서 이 과정만 딱 해줘도 이 책 끝내고 또 다음 단계 책으로 넘어갈 때쯤 되면 얘는 이제 완전히 마스터. 그리고 얘 하면서 또 얘 마스터. 이런 식으로 가세요. 그러면 복잡할 게 없어요. 복잡할 게. 뭐 그 과정 중에서 자투리 시간 아끼고 싶으면 이런 거 병행해가지고 가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코어야. 이게 코어야. 이 작업을 해가지고 계속 한 권 갖고 다니면 단어장처럼 이걸 활용해도 되니까 단어장도 별도로 안 볼 수도 있지. 공부하다가 내가 나오는 모르는 단어 체크한 것만큼 더 좋은 단어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약점만 모아져 있는데. 약점만 모아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효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습법 전략을 선생님이 얘기해드리는 거 무시하진 마세요. 저는 이제 그저 그런 아저씨가 돼버렸는데 수험생 때 이런 방법을 처음 만들어서 연구를 했을 때는 그래도 전국에서 거의 평균적으로 최소 전국 모의고사 보면 두 자리 정수 안에 들고 성적표에 가끔씩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몇 명 중에 1등 이런 게 찍혀있는 성적표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때는 진짜 전설급 수험생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겠죠. 서울대 경영을 정시로 합격을 했었고 면접 시험장에 들어가서 교수님이랑 싸웠어요. 왜? 나는 어차피 다른 대학 가려고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무서울 게 없어서 진짜로 진짜로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면접해가지고 서울대 경영학부도 정시로 합격했던 사람인데요. 그랬던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만 했을 때 제가 전설급 수험생이었을 때 썼던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셨을 때 절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스키마 레퍼런스랑 엠파시스 리딩이라는 독해법도 있는데 이런 자투리 팀 말고 진짜 결정적 기술 나는 곽종현 선생님이 유료 강의에서 해주시는 결정적 기술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관련된 캐스트도 많이 찍어놔요. 선생님 기술 관련돼서 소개해드리는 캐스트도 찍어놓으니까 제가 문제풀이 막 영상해드리는 캐스트 같은 거 한번 보시고 독해에 관련된 기술을 얻고 싶으면 그런 거 보시고 합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영상 찍은 거는 제가 수강생 제자들이랑 약속해서 찍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학습법 관련해서 우리 제자분들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공부방법 관련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오래 안 기다리게 하고 빨리빨리 할게요. 이번에 제가 최근에 일이 많이 몰려가지고 이 영상 촬영이 너무 늦어져서 우리 제자분들께 너무 미안했어요. 제 개인 스케줄러에다가 이거 어떡하냐 하고 맨날 적어놓고 발 동동 구르고 있었다는 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능까지 전력을 다해서 영어에서만은 절대로 등급 깎이지 말고 1등급 반드시 마저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